쒸 쒸 쒸 가자아 헤나 친구들이 이 친구 마 저희 맞아요 저희 어?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거 아니야? 어 나 나 나 나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걸! 뭐야 개무서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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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그래 이건 진짜 도..그런걸 그렇게밖에 숨을 못하겠다 여러분들 여러분 추천하실게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1300개 고마워요 지금 이 재미있는걸 보고있는데 조금만 눌러주면 여러분들 조금만 눌러주시면 이 버튼이 돌아갑니다 열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눌러주시면 조금만 눌러주시면 버튼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어 어 뭐야 헐 야 개무서워 네 어허 아니 왜 손을 너무 손 찌을수도 있잖아 뜬금없네 이 어 2000... 그거네요 2013년 일기 드디어 엄마가 허락했다 초대장을 보냈다 파티를 할 수 있게 됐어 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 좋다 애쉬랑 매트 샘은 간다고 하던데 마이크는 아직 대답이 없네 다음 조시가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훨씬 나아진 것 같다 오늘 보니까 한참 괜찮아 보인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치료받긴 한데 한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건 같았다 그럴줄은 몰랐다 뭐지 잠깐만요 아니 애쉬랑 애쉬랑 닥쳐봐 조시가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훨씬 나아진 것 같다 병원에서 갔다 왔었네 오늘 보니까 한참 바로 괜찮아 보였다 상당히 밝긴 한데 한동안 치료를... 에! 닥치라고! 엄마나 아빠는 말을 잘 안해주니까 자기 오빠에 대해서도 점점 울어 있다니 이상한 기분이다 조시가 느꼈을 외로움을 생각하면 진짜 울고 싶다 넘기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밖에 없어? 흑 야 뭐 이거밖에 없어 어 더있네요 대박 마이크 논다 오늘 오후에 조시한테 전화했대 와하핫 내일은 파트 시간이다 모드와 함께 산에 간다니 엄청 멋지잖아 따져던 모드... 아 모드 아니고 모낙뿐해 원수 역조 게다가 세상이나 마이크까지 걔랑 같이 보낼 생각하니까 엄청 두근거리네 집착하면 안되겠지만 잠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집...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네요 오우 오우 뭐야 빛방울 뚫려오는 소리 어둠이 밀려온다 갑시다 좀 무섭네요 왔다 어 으으.. 튀어나온거같애 백퍼다 어... 어... 씨이바... 아, 씨바 새 개, 개년... 잘 뒤져대 개같은 년... 그러니까 저 뒤졌지, 시학년... 하아... 또 있어? 일기작이 두건이야? 뭐야 뭐지? 어? RB RB 타입 프로젝터형 뭐지? 방금 뭐지? 가위네요 어? 왜지? 가위 얻으니까 뭐 나비가 생겼네요 오우 쉣 돌리면 막 이거 눈에 막 있다 날녀같아 아아아아 따 따 따 따 감자 놀랬네 아 같이가 이 기집애야 아니 남자 어? 어어? 뭐라고? 뭐라고? 하아 개무섭네 아이 사실은 무섭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무섭하는 모습을 원하니기 때문에 무섭하는 모습을 주구장창 보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아 아 뭔데? 뭔데? 어? 뭐 이런데가 있냐 아니 미쳤네 연결돼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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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뭘 해야지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채팅창 보다가 대화를 못 봤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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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슐리 이쁨 아 그럼 동정 아아 해나 동정해야지 뭐 뭐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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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 절대 모니터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피곤해서 기지개를 킨것 뿐 뭐 무서워서 막 멀리 가서 막 얼굴 가리면서 얘기 오 예아 뭐죠? 어? 아니 이것은? 샘 샘? 샘 싱 친구를 사귀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파티에 부르고 파티에 부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를 사귀면 절대 안됩니다. 바로 나처럼 저는 솔직히 공감이 안되네요. 게임이 어? 아까 그거 아닌가요? 택배네 반성주소 퀄리티 카피 주시겠사 뭐지? 신분이라고? 가짜 신분은 뭐지? 일단 왼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비켜! 거기가 더 돌멩이가 아니지 비켜 남자야 오씨 그래 더 안돼 무서워 아쉬리 알겠어, 알겠어? 저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샘이 그냥 맨니악과 같이 가면 우리는 그냥 혼자 죽을거야 맞는 말이야 용기를 내 때리라 때리라 아쉬리, 그만 왜 넌 항상 옳을까 왜 넌 항상 옳을까 왜 넌 항상 옳을까 됐던 거 보면 되겠죠 크리스 고백할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 뭐 튀어나올 것 같애 뭐라고 말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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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냥... 아, 중기방 스포 난리하냐? 일단... 이정니다 중기방 걸린건 깜빡했네 에. 에, 설마 스포 있겠습니까? 어떤... 못 배우는 새키가 그렇겠습니까? 에이, 없어요 스포 한살 중기방에서 설마 못 배우는 새끼마냥 에이? 대가리 총 맞냐이 마냥 에이, 설마야 ㅎㅎㅎ ㅎㅎㅎ 어떻게 새끼 걸으겠어요 ㅎㅎㅎ 어떻게 입새끼 걸으겠어요 설마? ㅎㅎㅎ 갑시다 하아.. 어 왜 나 혼자 가 가볼까 이쪽으로 쉣 그거 아니야 이거? 드라이 단서 배터리와 타이머 어? TV 라이트 뭐지? 깜짝이야 헥 헐 뭐야 아니 이런 곳이? 이런 곳이 왜 있는 거야? 그것도 집이랑 이건 미쳤어 이건 미쳤다고 아 더이상 놀힐 힘이 없다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침착해 애슐리 넌 귀엽잖아 침착하려구 엉려니 엉려니? 헐 헐 헐 눈 뽑아놨소 헛 헐 제시 제시 죽었다는 거고 조시는 죽었는데 아마 아마 여기 나중에 오기가 귀찮아서 안했는갑네 어 갑시다 에 에 에 에밀리도 죽었기 때문에 에밀리도 안 돼있네요 예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오 시바 와우 싸나봐 흠 흥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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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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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아 왜 열리는 거야 아! 어! 뭐 영상기가 있는데? 영상기? 어! 뭐야! 말도 안 돼 어! 헐 아! 아! 제가 헤네야요. 죽은, 죽은 애 여기서 장난친 거예요. 좋아하는 걸 가지고 놀리는 거죠. 날 좋아한 다음에 옷을 벗어봐야 했는데 벗은 거죠. 근데 친구들께 놀린 거죠. 여러분은... 저희도 못 듣고, 저희도 못 들었거든요. 아, 저희도 못 들었고, 저희도 못 들었을 때가. 저희도 못 들었고, 저희도 못 들었어요. 저희도 못 들었고, 저희도 못 들었고, 저희도 못 들었었죠. 이런 찍을 다시 볼 수 없을 걸. 근데 누가 이걸 이따가 한 거지?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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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깜짝해, 깜짝해 어, 이 깜짝해 어,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 뭐? 에스스, 에스스스 불구고 I can't handle this ghosts and these videos and everything just flying around Just calm down Listen to me for a second What? Calm down? Why should I calm down, Chris? I am freaking out right now This has got to be someone messing with us What? Think about it. Ghosts don't hook up video cameras. They don't play games. Then who would set this all up? Seriously, I'm asking. 아이고... 어씨피... 아니 난 또 이게 귀신이랑 엽계... 영 귀신 나올 줄 몰랐는데 귀신이 나오네 아이고... 뭔 기절이야... 보고 있습니... 보고 있었다고요 여기가 막히면 더이상 갈 길이 없는데... 길이 여긴가? 제가 여기로 왔었나요? 어 여기여기 여기네요... 아이고... 어... 야니? 뭐야... 글러간거...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크리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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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다행이야 아 씨 이마에 으하하하 씨 이마에 이마에 아닐 거야 뿌우 뿌우우우 뿌우우우 님들 와딩점이요 으 upgrade 에헝 으어업 뭐야? 누구야? 아, 세모옷 아, 세모옷 아, 세모옷 사이코가 여기 계신 거에요 물론, 사이코가 여기 계신 거에요 아직 계신 거에요? 왜? 여기 계신 거에요? 몇만원의 질문 타올 걸치고 있습니다 어... 오! 쎕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녹음되는 것 같아서 한 번에 낙히면 안 돼, 천천히 냉정하게 천천히 빠르게 냉정하게 선택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 지민 유트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엔딩에 갈릴 수도 있다고 천천히... 시엠... 시엠... 헐, 왜왜왜왜 헉! 안 돼, 안 돼, 나 못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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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번, 100번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돌리면 100번 눈알 뽑혀있다 아, 나 진짜 그거 같은데 눈알 뽑혀있다가 나 뭐 어떻게 된 거 같은데 아, 얘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얘 죽었다 아, 얘 이거 어떻게 됐다, 얘 진짜 어떻게 해, 나 이거 못 보겠다 이씨, 이봐 어, 제맨 아, 뭐야 이 씨zah, 섹시하네 운, 예, 아 어...ㅋ ㄱㄱㄱㄱㄱㄱ ㄱㄱㄱㄱ ㄱㄱㄱ ㄲㄲㄱㄱ 위에 있어! 봐봐! 야! 위에 있어 위에! 어 위에 톱니 있어 아씨 안됐는데 아 가위 찔린거에요? 아아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누구 죽여야 돼 아아 아아 너무 늦어 크리스 뭐지? 널 좋아해! 이런거 아냐 계속 얘기하는거 아냐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잃어버렸어 액슬리... 아무것도 잃어버렸어 무슨 말이야? 아 아 뭐라고 말해? 두루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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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어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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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어떡해 나 누구 살려... 액슬리 이름은 두번째 사람한테 액슬리 살리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크리스, 너는 그 핸드폰을 앞뒤고 아쉬리, 아니면, 너는 그냥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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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오우! 나이스인데?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어! 어! 크리스, 너는 없지, 크리스.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그 핸드폰을 앞뒤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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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쏘면 둘, 둘 다 죽겠지. 내 삶의 마지막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겠어! 크리스, 제발... 오우... 오우... 아...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니야. 아... 아니, 나... 아이... 어어! 안 쏘면 죽어, 안 쏘면 죽어! 아... 아니, 나 안 Aus... 아... 아, 야... 아니, 나 안 없냐... 아, 야... 아니 안 쓰면 죽어. 아니 안 쓰면 죽어. 아... 아, 여기 있다. 어, 나오네. 이제 당신이 자신의 권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람들의 삶은? 당신이 정말 특별한 건가요? 무슨 개소리야 이거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너는 그들에게 뭘 했지? 응? what the hell have you done to them psychopath psychopath oh this is weird hey guys come on 오! Hello? Sam? Oh god! Chris, the choice is yours. Oh my god! We need help! Please! What the fuck? No! Emily! Oh my god! Shit! Ah! Oh my god! Sam! Come on! I can't save you! I can't save you! 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어떻게 했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뭐야 선택은 뭐 하는데 뭐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찡글찡글 존나 시끄럽네 진짜 어떻게 했거지? 아... 여러분 어떻게 했고 이거 아이... 잠깐만요 어 있네 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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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가게 와 어떻게 그zes고 이거 아어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될 만한데 댓글은 bouge 쓰지 마시구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